안녕하세요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수상자입니다. 아까 울렁리를 해보려고 하셨는데요. 신념을 통해 보겠습니다. 신념을 통해 보겠습니다. 신념을 통해 보겠습니다. 기도하십시오. 여러분이 많은 여운 마음으로 어서 오세요. 여러분이 계신 신념을 통해 보겠습니다.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해당이 하나가 지켜주셔서 여러분에게 반갑습니다. 였습니다. 마음이 더 corresponds 신념 생년자를 보내세요. 신념을 자기 일이라고 하겠다고 yo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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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